방송 편성 규약 준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규약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를 좀 싸내야 될 텐데 그런 논란이 사라질 방안들을 찾는데 다 함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얽혀서 편성 규약 이 부분이 제대로 통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의원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23년 기준 24.7%로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 꼴찌였습니다. 뽑아줬으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총선 민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손 놓고 구경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빨리 상임위에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방위에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는 언론 환경을 깊이 잃고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제의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도 닦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AI 시대 반도체 패권이 대만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주권을 옥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자국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AI 등 과학기술 발전은 나날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국가 전략이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 기관장들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 앞에 국정계획과 비전을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특히 오늘 안건으로 다뤄진 방송사법,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개혁으로 나아갈 첫 걸음입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 E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